자세히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왜 이렇게 떨려. 뭐야. 어디 가세요?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위에서 하기는 너무 좁지. 이 부분은 약간 퍼포먼스가 있을 거야. 설마 댄서분들인가? 맞나봐. 웨딩이니까. 웨딩길 만들어주는 거야. 저희가 한 10분 세팅하고 움친 적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이건 엠카에서 노을이 썼던 무대인가요? 노래 잘할 것 같아, 갑자기. 그치, 잘하실 것 같아. 네 명이 웨딩 심화하기에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유명하면 그래도 타산이 나와요.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만 해도. 아니, 그럼 저렇게 4인조로 유명하면 SNS에 이미 화제가 됐지 않았을까요? 화제가 됐을 거야. 난 본 것 같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네 분이 막 퍼포먼스 하면서 치과 부르는 걸 본 것 같아. 갑자기 실력 잡았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설마. 아, 이거 진짜 잘하고 멋있는데. 잘하고 진짜 멋있는데. 잘하고 진짜 멋있는데. 우와, 보라색 완전 멋있어.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니야, 마지막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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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보라색 너무 섹시해. 보라색 너무 섹시해. 보라색 너무 섹시해. 어떡해. 어떻게 해. 메인 싱어가 따로 없고 다 메인 싱어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커플 1 김인겸. 커플 2 김두환. 커플 3 강태현. 빛나는 솔로 이현우입니다. 귀여워. 분홍색 이루신 분. 솔로라고 하셔서 제가 진짜 되게 친한 언니인데 소개시켜드렸어요. 제가 친한 언니도 솔로. 유나 씨 언니요? 네. 제가 되게 친한 언니인데. 그게 나야빠 두바 두비두바. 그게 나야빠 두비두바. 그게 나야빠. 저 원래 제 이상형이 약간. 마음씨가 예쁜 여자 좋아하고요. 그게 나야빠 두바 두비두바. 그게 나야빠 두비두바. 그게 나야빠 두비두바. 그게 나야빠 두비두바. 그게 나야빠 두비두바. 미국주 탈락. 곰상이었으면 됐어요. 아니 근데 제가 너목보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TV보면서. 저거 너무 오버액션 아니야 했는데. 본인이. 아 진짜. 너무 놀랄 때가 있어야지. 아 진짜 짱이에요. 아 짱이야. 저희 노래를 들으시고. 항상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에이핑크 선배님들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해요. 엄청 노력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기억에 남았어. 아 좋습니다. 오래오래 이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버 미션의 시간은. 실력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대박이네. 가족들은 다. 미성인 게 나아. 또 저 우리 트기 씨가 또 가했네요. 제가 할 일은 해야죠. 네 해야죠. 자 갑니다. 안 올렸어. 하나 남았습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더 장난하며.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